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우리 합격서 있죠 자 임선정이 7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의 방대한 분량을 160페이지로 줄여서 제 영혼까지 저의 노하우를 듬뿍 담은 책이 바로 합격서입니다 자 이 합격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합격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냐 바로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암기 부분이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방대하게 읽다 보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최대 난간인 암기 부분 또 이 합격서에는 자 임선정의 또 하나의 책이 그림 암기법인데요 그 그림 암기법의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인 이렇게 그림으로 또는 두음자로 암기하는 암기 내용들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서하고 합격서 이 둘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두 개의 장점이 있겠죠 이 기본서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정립시키는 그 이론을 정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량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바로 합격서를 활용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페이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페이지가 기본서가 공인중개사법이 452페이지 중개실무가 250페이지니까 도합 이게 7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격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117페이지 중개실무가 43페이지에서 도합 116페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160페이지로 줄여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합격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격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요 거기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임스 출제 포인트라는 데를 정리해놨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파트 파트마다 암기해야 되는 액기스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서하고 합격서 내용을 갖고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서 260페이지에 보면 법인은 규모가 크죠 그래서 법인은 14조의 업무만 영의해야 돼요 그래서 14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의 관리 대행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이라든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읽으면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애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우리 합격서에는 임스 출제 포인트 이런데 암기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자 CF를 찍습니다 자 우리 에드윌처럼 C가 뭐냐면 컨설팅, F는 프랜차이즈 그래서 CF를 찍었다 그래서 첫 번째 찍은 CF가 분양 대행, 두 번째 찍은 CF가 관리 대행이에요 특히 주거용, 상업용 두 개만 되고요 농업용이나 공업용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 용역의 알선 이런 식으로 애워가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애웠다면 자 이런 것들이 요번 최근에 공인중개사 34일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보면 법인인 개혁 공인중개사와 중개혁관계 주택의 여기 봐봐요 분양 대행 나왔죠 그럼 이 분양 대행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조금 전에 애울 때 여기 있는 분양 대행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애웠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소에 방대하게 있을 때에는 여기 분양 대행이 여기 있잖아요 주거용과 상업용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기본소에 있지만 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합격서로 요약해서 암기를 하고 그 암기가 되는 순간 시험장에 가서 주택의 분양 대행이 딱 나오게 되면 어? 애운 게 나왔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합격서의 장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번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니까 니음번하고 디귿번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렇게 4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장점인데요 자 이 합격서는 우리 그림안기법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들은 제가 그림을 여기다 넣어서 두음자도 있지만 연상법 이미지 연상법을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 여러분들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내려지는데요 6개월짜리 정확하게 6개월이 내려지는 게 우리 법에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결격서에 해당되는 고용인 고용 두 번째가 거짓공개 세 번째가 상대적 등록지수 네 번째가 시종조치 과징금을 동시에 받았다 다섯 번째가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상대적 등록지수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등록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게 되면 6개월짜리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려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 등록지수는 6개월짜리 업무정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번 34의 문제가 어려웠다고 다들 얘기하는 건데요 자 다음 중에서 손해배상에 관련된 걸로 틀린 걸 찾아라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여러분들 4번인데요 4번을 보면 손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게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지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이게 상대적 등록지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이때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잘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해당될 수도 있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상대적 등록지수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가 10개씩이 넘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외워야지만 정답 4번을 쓸 수 있을 만큼 요즘 문제의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가장 핵심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합격서라, 그림안기법 이렇게 두 책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각종 절차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들어보면 분사무소는 가지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주사무소가 강남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송파로 옮기게 되면 옮기고 나서 열흘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강남구청 가서 이전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강남구청은 서초구청인 이전전의 관청에게 니네 지역을 떠났대 그리고 이렇게 송파구청에게 이전의 관청에게 니네 지역으로 갔대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데요 이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들을 읽으면 기본서를 읽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림을 딱 그려놓고서 보면 되게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또 우리 합격서의 네 번째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미 중개실무 그래서 이 실무 부분에서 거의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수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 또 가등기담보등기관한 법률 또 하나가 바로 우리 알고 있는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오는데요 특히 집합건물의 수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험에 32회, 33회, 34회 최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 부분 우리 공인중개사법 체계는 집합건물의 수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중에 있는 책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체계는 들어가 있지만 중개실무 체계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에드윌에서 임선정이 만든 중개실무 부분에는 집합건물의 수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합격서에 처음으로 넣었어요 이게 업계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고 나면 다른 아마 계열에서도 집합건물의 수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무 부분에다 다 책에 넣지 않겠냐 그만큼 에드윌 책은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회 때 33회 때 34회 때도 나올 정도면 올해 35회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집합건물의 수임위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가 올해 합격서에다 첨가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자 더 많이 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선정은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생각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합격서에 대한 얘기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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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